국내의 연구진이 태양전지에 빛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나노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. 포스텍 오준학, 울산과기원, 곽상규 교수팀은 태양광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둥 모양과 격자 모양을 동시에 갖는 나노구조체를 개발해서 태양전지와 광센서로 응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나노구조체를 응용해 만든 태양전지는 기존보다 24%, 광센서는 8배 이상 고효율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실렸습니다.